Q5 엥글리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엥글리스입니다. 오늘도 FROM으로 이루어진 표현들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두 토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토막에서 보면 역시 우리가 오류를 쉽게 일으키는 표현들이에요. 처음 보시면 We've got a lot to choose from 우린 많은 것이 있습니다. We've got 이건 we have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것이 있다? to choose 여기까지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선택할 것 그런데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뽑아내는 선택의 어떤 기준점이 있죠. 거기로 붙어 뽑아내기 때문에 영어로는 choose from을 써야 돼요. 그런데 choose만 쓰고 마침뼈 찍는 오류를 많이 범하죠. from까지 써야 됩니다. I'll pick it up from the dry cleaners. dry cleaner는요. 보통 끝에 S, apostrophe S를 꼭 붙이셔야 되는데 세탁소죠. 나 그것을 픽업, 이럴 때 픽업은 찾아오겠다는 뜻이에요. 집어들다가 아닌 거죠. 최근에 우리가 업으로 된 시리즈 계속 다뤄봤지만 여기서 픽업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맡긴 것을, 내가 어디에 맡길 때는요. drop off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찾아오죠. pick it up, 픽업인데요. 세탁소에서 그러니까 S을 쓸 것 같지만 세탁소에서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죠. 그럼 세탁소가 출발점이 돼요. 영어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것도 역시 오류가 많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요. A mobile is hanging from the ceiling. Mobile이라고 읽어도 되고 사실은 Mobile이라고 읽어야 더 정확하죠. 왜? 이거 핸드폰이 아니라요. 그 미술의 조형물 있죠. Mobile이에요. 그것이 시일링한 천장이죠. 천장에서, 천장에 매달려 있다. 이런 식의 Hang, 매달려 있다는데요. 천장에니까 On the ceiling 할 것 같지만 언더 ceiling 하면 천장에 딱 부착돼서 붙어있죠. 근데 Mobile 보면 끈이든 뭐든 이래서 달랑달랑 천장에 붙어있고 밑으로 이렇게 낭창하게 내려와 있죠. 그럴 때 From을 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 말의 의거에서 보면 영어적으로 오류를 범하기 대단히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는요. Hang from입니다. On이나 이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She is drinking wine from my cup. 역시 이것도 오류가 우리나라 개념으로 많이 틀리는데요. 자, 그 여자는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와인을 마시는 게 자기 컵이 아니라 내 컵에서 마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컵이 있고 그 사람 컵이 있다고 치면 그리고 이제 와인이니까 어떤 분이 이거 글래스로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컵에 따라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컵이 있죠. 거기로부터 액체를 마시죠. 그러면 액체가 담겨있는 곳이 출발점이 컵이죠. 영어로는 그 뜻이에요. From the cup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I'm drinking water from the bowl. 그릇에서 마신다. 이런 식으로 영어적으로는 from을 쓰셔야 되는 거죠. 역시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I sometimes buy wine from the corner shop 했는데요. 이 corner shop은 이제 모퉁이에 있는 가게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럼 모퉁이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때로 와인을 구매한다. 역시 우리말로 모퉁이 가게에서 이렇게 되니까 S을 쓸 것 같지만 가게에서 물건을 사죠. 그리고 물건을 집에 가져오죠. 아까 그 세탁소에서 물건을 집어서 찾아서 집으로 가져오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물건을 사서 집으로 가져온다. 영어로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한 이 다섯 개의 문장은 지난번 from to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입각해서 영작을 하시거나 말을 하시면 많은 오류를 발생하거든요. 계속 한번 영어적 느낌으로 반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한번 보시죠. What makes you different from anyone else? 무엇이 너를 make 사람 형용사죠. 다르게 만드느냐. 다르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차별성이 주어지죠. 구별점이 주어지죠. 그럴 때도 from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이 너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니. 즉 너 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지? 그런 식이죠. Can you tell a Korean from a Japanese? 했죠. 이때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분을 할 때는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from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때 구분하다는 말은 좀 어렵게 distinguish, 구분하다라는 역시 표현이고요. 좀 어렵죠? 반드시 구분을 의미할 때는 꼭 from을 쓰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분의 의미, 구별의 의미는 from이다. 거리감을 두고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from의 의미를 같이 자세히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from으로 이루어진 표현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